종교계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가 3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벌어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올바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종교계와 재난산재 피해자단체, 시민노동단체들은 이날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피해자 중심의 진상규명, 피해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면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당부하며 국가예도기관에도 국민 여론을 살피는 등 참사를 정권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중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최자가 없어 책임이 없다는 정부의 주장으로 시민안전보호의무를 회피하려 한다며 주최자가 없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비판했습니다.